자, 유승민 의원, 결국 새누리당 분당 그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주 굉장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당, 임박한 상황,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박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 황영철 의원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천에 의해 모인 의원님들의 뜻은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도 오늘 의총회의 논의의 결과로 보았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탈당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돌입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구장구 차장. 자, 이제 새누리당 분당하는 거죠? 일단 내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의원에 관해서 비박계 의원들이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박계가 요구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내일 회동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지 규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승민 비대위원장 좀 모시자 했으나 아무것도 진척이 지금 없는 상태이시죠? 자, 서영호 소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친박, 비박 중도 생각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친박에서는 현재 유승민과 김무성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비박에서는 만약에 유승민을 세우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으로 이번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탈당 내지 분당도 각오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중도에서는 만약에 친박이 유승민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김무성 전 대표라도 3고 철회에서 모셔해서 당이 분당되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실상 중도 진영은 비박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승민 의원. 결국 비대위원장으로 천거는 됐습니다만 일단 친박 진영에서 절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뽑는 과정이 무슨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무슨 정견발표를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만약 경선으로 가겠다면 거기에는 응하겠습니다. 친박이 추천하는 후보하고 제가 토론도 하고 정견발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그런 무례한 발언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저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순 대표님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저런 무례한 요구를 나한테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밖계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찬반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의원총회를 열 테니까 비대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유승민 의원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을 어떻게 바꿀 건지 정견을 좀 발표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무슨 비대위원장 경선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정견을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견을 발표해라 당신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친박이 요구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좀 순치시켜서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친박이 탄핵 가결까지만 해도 궁지에 몰렸다가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것이 탄핵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80%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20%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여론을 친박과 비박의 개파 싸움으로 만들면서 정우택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기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친박이 기세를 잡고 비박에 대해서 군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어서 비박을 사실상 친박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세력 하더라도 충분히 무릎을 꿇힌 다음에 꿇린 다음에 그래서 길들이고 나서 함께 당을 운영할 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비박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카드는 실제로 비박이 김모성과 유승민 의원이 동시에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 제안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이라면 수락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차 때고 포때는 이런 어정쩡한 비대위원장이라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일단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좀 무례하다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세월이 짧은 겁니까? 지금 저 장면은 총선 때 하얀색 자켓을 입었거든요. 무소속입니다. 공점 목표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들이었던 새누리당 다른 의원들도 저 지역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고 저렇게 흰옷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끼리만 서로 품하실을 해서 유세를 맞추고 일부만 살아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고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당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여러 차례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견을 발표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박, 비박 쪽에서 친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포용과 융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기를 친박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면서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런 화가 났겠죠. 실제로 친박의 김태웅 의원 얘기 들어보면 아예 유승민 체제의 상상하기도 싫은 것 같습니다. 천건을 해달라 그랬으나 수용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한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 분열을 선두에서 야기시킨 분이 비대위원장 하면 주류 쪽에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분도 계신가요? 글쎄요.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아까 채널이 자막에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친박에서 비대위원장 경선을 한다고 하면 난 참여하겠다. 그리고 친박 후보와 유세대결을 펼쳐서 중앙위원으로부터 선택을 받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 아닌가. 결국 그래서 비박이 탈당하는 경우는 김무성과 김무성 계 의원들만 탈당하게 된다면 탈당의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아질 우려가 있고 유승민 의원은 비대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건 결국 당에서 당선하든 떨어지든 간에 새누리당 내에 남아서 당을 개혁하는 쪽으로 정리한 건 아닌지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비박의 탈당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비박계 의원들이 회동해서 탈당을 결의할지 탈당을 결의한다면 몇 명의 의원들이 탈당할 것을 결의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 경선 참여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바로 탈당을 결심하기보다는 당내에서 한 번 더 경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받겠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갖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박계가 탈당으로 침박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요.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12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28명 이상이 탈당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새누리당 없이도 야당만 묶어서도 개헌이 가능하고요. 또 3분의 2가 새누리당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내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3당과 비박이 탈당한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의지와 상관없는 입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침박이 비박들의 탈당을 만약에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들은 어떻게 하면 28명을 넘겨서 탈당을 할 것인지 이 숫자를 좀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 안 되면 김무성이라도 하는 것은 정진석, 이주영 이런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글쎄 김무성 카드가 고려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일단 천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심지어 당사나 아니면 당연수원처럼 당에 갖고는 재산도 다 버리자고 해야 합니다. 왜냐? 이런 이유에서 소개합니다. 재산 싸움을 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을 해체하면 그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현재 새누리당 재산이 얼만가 저희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재벌들을 등쳐가지고 형성한 그런 재산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 다 선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재산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박과 비박 사이에서 재산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정당법에 잔여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통진당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산됐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합니다. 정당법 48조 2항에 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진해산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국고 귀속은 아니거든요. 48조 1항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헌에 따라서 하게 되고 새누리당 당헌 당규를 보면 청산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위원회에서 결국은 처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고 귀속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나온 게 당 재산을 나눠 갖겠다 이런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 비박이 자꾸 탈당을 꾸물꾸물하는 게 당에 있는 656억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 재산은 전두환 시절에 불법으로 재벌로부터 팔을 비틀어서 받아낸 것이니까 그것은 국가에 현납해야 되고 우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명군만 맞으면 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탈당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에게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유사 김의, 즉 유승민이 나가면 40석 정도가 나가고 김무성만 나갈 경우에 20석만 나가는 이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당이 38석 아니겠습니까? 40석 이상이 나가면 원내 제3당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까지 같이 나갈 경우 그렇지 않고 김무성 전 대표의 계보만 나갈 경우에 20석이 채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향후에 대선에 있어서도 4당으로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박신당은 군서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거취 여부가 향후 비박신당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유승민 의원의 얘기가 비대위원장 경선에 나간다는 것은 잔류를 선언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유사 김의 그런 말을 요새 쓰는군요.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면 40명이 따라 나가고 김무성 대표만 나가면 20명 정도만 탈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서영호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탈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탄핵이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할 때도 실제 비박계 의원들이 모일 때 40명 넘게 모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겨우 이제 3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탈당을 결행한다 하더라도 30석 언저리 그리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게 되면 김무성 전 대표를 따라 나갈 의원은 20명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탈당을 결행했을 때 총선을 5달 앞두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총선 공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원의 어떤 정치 생명의 연장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할 수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거취를 잘못 결정했다가 자칫 탈당을 했다가 보수 유권자로부터 새누리당을 저버린 국회의원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 3년 뒤에는 대선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지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것이 새누리당의 어떤 중립적인 의원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물론 당내에서는 비박계가 금방이라도 탈당할 것 같지만 실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원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만약에 유승민 의원까지 탈당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대선에서는 불임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현재 대선 주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황교안 총리 카드까지 거론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총선을 멀찌감찌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비박 신당이 됐을 경우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당내 카드와 그리고 반규모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외부 영위 카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탈당의 규모는 유승민 의원이 결행할 경우에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자유화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탈당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최소한 20명 이상은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내가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좀 조심조심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새누리당 당내 사정, 탈당이냐 분당이냐 이런 문제로 내일 오전이면 분수령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도 역시 야당을 찾아가서 제발 국정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도 역시 야당을 찾아가서 안 만나주면 내가 그랬잖아요. 난 참을 수 있게 견디겠다고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거지 어떻게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대표는 오늘도 관여갔다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전 박대를 당하러 봅니다. 오늘도 관여갔다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관여갔다고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아니 내가 한 일주일만 내 갈 길을 갔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전 박대 코스프레를 하신 거죠. 좀 결래 아니냐 이런 자, 어떻습니까? 이동훈 최장.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일주일 정도는 냉각기를 갖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친박 계열이 당선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우리는 대화상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결례인 측면이 있고 굳이 저렇게 해서 자꾸 찾아가려고 한다면 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한 뭔가 선물 하나 정도는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 인사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영거퍼 찾아다니는 것은 야당과 협상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문전박대가 아니고요. 새누리당 지지자와 친박 지지자들을 향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야당이 나를 계속 문전박대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국회에 그렇게 큰 현안이 없습니다. 22일로 예고돼 있는 5차 국조특위 정도가 어떻게 남아있는 국회 일정인데 지금은 만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또 내년 대정부질문 이후에 내년 국회 일정을 잡으려면 앞으로 이 임시국회가 끝나야 되거든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저런 만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실익이 없고 너무 보여주기식 문전박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야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문재eno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을 읽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을 읽고 있었습니다.